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시장 좀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시장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시장 모르면 안되잖아요 그죠 분봉하면 쭉 볼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살짝 가다가 가는 척 하다가 그냥 1A로 싹 꽂아버리고 5호장에는 살짝쿵 반대폭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FMC 앞두고 나서 어느정도 변동성을 좀 크게 키워준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일봉상으로 보자면 조금 아쉬워요 일봉상으로 보자면 지금 4은봉이 나와주고 있고 테마의 변곡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기본적으로 2차원지 관련 기업군도 올라가는 척 했다만 하방 좀 보여주는 하루였고 제가 오늘은 좀 한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2차원지 조정 나옵니다 이거 명확한 테마의 변곡점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구요 SKI 테크놀로지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턴의 조정이 나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조건 열어두고 보셔야 되요 무조건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폭이 나으실 때는 충분히 분암에서 할 수도 있겠다만 절대로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지성으로 박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물린다 물론 올라가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린다 올라가는 종목 분암에서 하는건 좋지만 고점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물린다 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차 매수 91600원에서 955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죠 이 연절에서는 1차 매수 충분히 보처병 박아둘 수 있습니다 보처병 박아두시고 2차 매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브리핑 드린대로 81500원 그리고 8만원 초반대 부분까지는 열어주시는게 맞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런 캔들이 나와주고 나서 시장이 조정 이런 캔들과 이런 거래량이 지금과 같은 흠이 나와주고 나서 시장이 무지성으로 반등을 한 케이스가 한 10번 중에서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확률에 배팅할래 80% 확률에 배팅할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80에 당연히 배팅을 합니다 왜냐 주식은 저는 엄주는 확률 싸움이라 보거든요 여기서 은봉으로 조정 내려 꽂으면 내일은 은봉으로 내려 꽂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내려옵니다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내려옵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크게 그려지지 않고 시장 빠지면 못 빠져요 2차원째 빠져요 2차원째 빠지면 SKI 테크놀로지 빠져요 올라가요 빠져요 빠져요 여러분 시장이 빠지고 주도 섹터가 빠지는데 그 안에 있는 SKI 테크놀로지 라고 해서 안 빠지겠습니까 용은 아니잖아요 빠집니다 대신 빠지는게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종목을 트레이딩 할 때에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잊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 1차 제가 맥스 비중 몇 퍼센트 맥스 비중 30인데 권장 비중 15% 입니다 이 비중 넘기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투자할 때 꼭 주식으로 성공을 못해 보신 분들이 비중매매에요 자기는 얼마를 벌어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그 돈 다 시장에 갖다 바치실 겁니다 왜 그렇게 비중매매 하시면 그 비중매매를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맥스 비중 30% 인거에요 30%도 그 비중매매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맥스가 30이고 권장은 15에요 15씩 3종목 4종목 정도 해요 그렇게 되면 한 45에서 60% 정도 비중 쓰고 한 뭐 한 40%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추후 타이밍 봐서 물타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줘야지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SKIA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에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계좌 관리 비중 관리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지켜야지만 성공하고 이걸 지켜야지만 생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 허브인제TV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드리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시장이 빠질 때에는 해지 테마 해지 종목군들 매매해가지고 수익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꼭 유튜브 댓글 보시면 저희 허브인제TV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어요 이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시고 SKI 테크놀로지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더 남겨주십시오 제가 좋은 종목 선정을 해가지고 SKI 테크놀로지 조정 나와주는 동안 다른 종목으로 다 수익 내드릴게요 그 종목으로 수익 챙겨 가십시오 여러분 그걸로 수익 다 챙겨 가시고요 SKI 테크놀로지 좋은 매수 가게가 오면 거기서 비중 살짝 더 실어서 또 매매하고 거기서 SKI 테크놀로지로 또 수익 보고 다른 종목으로 또 매매하고 그러면 애초에 자신감도 붙으시고 잘 되실 겁니다 그러시면 한 사이클은 또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옮기는 허브인제TV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만 내면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잘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